여기까지, 우리 김희연 실장 있는 쪽까지 쭉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고요. 세월호 가족들, 세월호 가족들은 왼편으로 앉겠습니다. 유가족들만 가운데로 모실게요. 감사합니다.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.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네, 유가족분들 이쪽으로 다 오세요. 이쪽으로 유가족분들은 이쪽 끝으로 다 와주십시오. 행진된 분들은 여기 앞으로 오지 마시고 시민분들은 그 뒤쪽의 자리를 잡아서 앉아주시면 좋겠고요. 세월호 가족들, 세월호 가족들, 이쪽 앞에 저희가 이태원 유가족들 옆에 자리해놨습니다. 네, 우리 유가족분들 자리에 비틈없이 좀 앉아주세요.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옆에 비틈없이 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. 가족들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우리 이태원 유가족분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.